사건이에요 야자동주노 살인범이었어 용감한 시민상 그런 거 받는 건가? 넌 경찰이 될 거야 벌써 윗선까지 얘기 다 끝내놨어 경찰 놀이한다고 생각하자고 그래 훈련도 안 된 민간인 그것도 철없는 재벌 3세입니다 앞으로 잘해보자 분명히 사고칠 겁니다 변사 자신이 있었어 형님이 출동하셔야겠습니다 자자 진정들 하세요 제가 경찰입니다 경화랑은 다르다니까 똑같은데? 고민 좋고 액션 장려라고 체크하라고 경찰입니다 전 앞으로도 한 수의 모든 자산을 이용해서 고민을 잡을 겁니다 우와 형님 진짜 제가 돈도 백도 안 통하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예에 제자 글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